자 집에가서 잡시다 자 집에가서 잡시다 이 게임은 비올때마다 화면이 거의 찢어지는 것 같아 어? 절임 끝났네 잠깐만 야 니가 지금 나한테 따뜻한 말을 건넨거니? 세상에 이 성격에 문제있는 애가?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도 찢어졌어 그치 야 자기한테 부탁할거 있으면 부탁하래 야타로가 그런 애가 아닌데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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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나 대장간 그렇게 놀러다닐테니 우리가? 나 좀있으면 죽어 이거 이거 개꺼 보게 음 주작 아씨 저 두글자가 왜 웃기지? 어 연사 30%짜리네? 좋은데? 이제 이 마지막 몬스터 나올때거든요 아 아 근데 이거 기왕이면 올리고 가면은 정말 편할텐데 하 근데 이거 올리려면 황금호조 한 마리 잡고 아니다 꼬리때문에 두 마리 잡고 마노호조도 한 두 마리 잡아야돼 쯧 줄네 귀찮아 그거 말고 지금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공격력 높은 무기가 없지 흠 가자 아 주작 룩은 보고 가자 이거야? 이거야? 이게 뭐냐? 와 색깔배치 무슨 악토화맨이야? 와 진짜 내 마음이 찢어진다 야 어떻게 룩이 저 따위야? 아 어머 어머 꼴도 보기 싫어 하 아 아 무진아가 왔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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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거 같은데? 두 사람이 아니라? 가자 근데 어떤 몬스터인지 어떤 캐모노인지는 좀 보여주지 한숨 자고 갑시다 아닌가 지금 갈까? 지금 가자 유일의 영봉 출발 바로 고 절벽을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기 아 여기 용해굴 하나도 없어서 어라? 우물은 또 그 와중에 지어지네 아 우물은 용해굴 없어도 되지 출모 작살로 올라가라고? 아 저기 있네 유퀴 미친의 시토로 이 미친의 시토로 일어간다 시시한이 고애벌이가 살펴보라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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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왔다 와 들을게 힘드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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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관이 있네요 뭐가 나올까? 여기 여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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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아 이거 계속 이따위로 올라가야돼? 아니이 아 이거 거짓아니든 아 아 여성띄소 와 큰일 날 뻔 난 죽을样 뭐야? 아니 거의 이벤트 맵인거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됐던거니? 어우 올라오기 힘들다 정상에 도달하래요 뭐가 나올까? 이거 근데 그러면은 실패해서 맵 다시 돌아야되면 저 짓거리 또 해야돼? 절대 실패하기 싫은데? 와 근데 여기 광석 진짜 많다 여기서만 나오는 광석인거 같은데 영석은 음? 와 상당히 먼데 아니 맵이 뭐 이래 정상으로 가는 허물로 등에가 이런 산보다 더 가파른 산을 타고 다녔다는 거지 용감한 야영지 야영지를 못 짓잖아 얘들아 어 지울 수 있네 아 매너상 용액을 5정도는 준거야 아 고맙다 이게 어디냐 이러면 죽어도 바로 여기서 할 수 있겠네요 가자 이거 대포 들고 가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뭐가 나올진 몰라도 엄청 많을 거 같거든요 대포 딜타임이 안 나올 거 같아 어 실수 아직도 100메달을 더 가야 된다고? 아직도 100메달을 더 가야 된다고? 어 아니네 여기네 비를 내려막았다 그러면 불속성인 건가? 생명의 힘을 다룰 수 있는 건가? 뭐지? 이런 불모지의 풀이? 뭐야 순식간에 시들었어 뭔데 내가 뭐 잡아야 되는데 빨리 나와봐 거들보스전이겠지? 용이요? 그래 용 왜 안나오나 했다 근데 용같지도 않은데? 입을 벌려야 될 거냐 인마 야 이걸 어떻게 패냐? 천상의 용 지원 요청 못해 나 플스 그거 안 질러놨어 불렀어 미친 아 아 아 견적 잡기 되게 힘들다 얘 리치 와 씨 뭐야 저건? 이거 대포가 나왔겠는데? 근데 지금 와서 후야받자 뭐해 너 어디갔어? 큰 거 한다 아 이거 이런식이면 대포가 한 3만배 나왔지 뭐지? 뭐지? 얘 손도 자를 수 있겠다 손 약점이야 손 약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또 뭐야? 날씨 바쁜거야? 뭐야 이게? 꽃? 봄이야 지금? 와우. 와 미친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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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하고 또 바로 올라가? 아후... 좀 기다리지... 거기서 나도 딜 타이밍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걸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거지? 오! 아오씨 어 날씨 톱 바꾼다 가을 이제 에 에 에 에 에 어? 형 뭐할라고 오우 와 무슨 지네 같다 용이 아니라 와 드립게 한 번 아 지금 타겟이 그락이었어? 저게 타겟이 그락기가 아니고 나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? 아 타겟 바꿔서 나 쫓아오는거야 지금? 와 끔찍하다 얘 뭐야 이게 조졌네 조졌네 아 아 물약 없어 나도 딜타임 좀 줘라 이러지 말고 아 너무 안보여 이거 야 일루지마 야 일루지마 얘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야하냐 아 이걸 맞았다고? 다음 타이어 죽어야지 뭐 별수있네 아니 회피를 하더라도 저기 안개향 근처에서 하려고 했는데 야 우리 친구 끔찍하네 다시 대포 들어가 아 이거 저기까지 또 이렇게 뛰어가야돼? 세상에 마상 뭐야 이거 왜 부서졌어? 아니 이거 진짜 에바야 에이 야 빛속에 숨는게 어딨냐 나쁜 놈아 아 진짜 이씨 아 진짜 이씨 아 진짜 이씨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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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tab months huh 으흑 으흑 으 agriculture ają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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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으흑 스킬 약잠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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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이 씨! 아... 너무하네. 이거 왜 자꾸 박살나? 너무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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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지금! 오케이! 답은 대포였다. 얘 되게 근데 체력이 약하다. 이거 처음부터 대포를 했으면 훨씬 쉽게 잡았겠는데요? 진짜... 처음부터 대포였으면 훨씬 쉬웠을 것 같아. 얘 대포밥이네. 얘 대포밥이네. 이거 요령만 생기면 훨씬 쉬울 듯? 이거 요령만 생기면 훨씬 쉬울 듯? 너무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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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다. 무서워해. 너무하네. 너무하네. dresses. 그는 상기 Jubilee만을 잘 확인 후. 이qua오 monsters. 그는 Assad을 기다려야한다. 이건 뭐야? 진액이야? 아니 근데 얘가 뭔데? 뭐 생명의 실 근원 같은 건가? 아 생명의 실이란다 천상의 실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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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스토리를 저기할 필요가 없는 게임인 것 같은데 아니 흠 좀 그렇지 그런 말은? 아 아 이 게임 스토리가 너무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전혀 뭐야 아까 그 보스가 아니었어? 이건 또 뭐야 갑자기 다크 소울이야? 아 저 대포 들고 왔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대포로 인간을 어떻게 잡냐 아이씨 그러지마 재미없어 진짜 뭐 진 최종 보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설마 진짜로? 아니지? 아 진짜야? 조 millkom 그친구 유아 뒤흉 남자가